춘천과 홍천이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. 강원도 바이오산업이 한국형 바이오산업 K-바이오의 핵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국에서 처음으로 1998년 바이오산업을 시작한 춘천시. 국내 유일의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있는 홍천군. 바이오로 손을 맞잡은 두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. 반도체 용인, 2차전지 포항 등에 이어 전국 여덟 번째 특화단지입니다. 춘천, 홍천 바이오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입니다. 후보 물질 발굴부터 생산까지 완성형 산업 체계가 구축됩니다. 두 지역의 털을 잡은 바이오 관련 기업만 100곳이 넘을 정도로 이미 산업 생태계는 탄탄한 상태입니다.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춘천 기업 혁신파크와의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. 이번 국가산단 선적으로 2040년까지 기업 투자 등 2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. 투자 대상은 춘천과 홍천의 산단 10곳입니다. 목표 지점은 신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하게 해 강원도가 신약 후보 물질 공급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.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에도 국비가 지원됩니다.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산단의 용적률도 490%까지 높아집니다. 강원도는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처 협의를 시작합니다. 동시에 전담 조직 구성 등 사업 실행 준비를 본격화합니다. 다만 바이오 분야에서 이번에 5곳이 동시에 지정이 된 만큼 특성화 전략과 추진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.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.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.